지난해 5차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동구가 혁신도시 기대감으로 전주 대비 0.4% 상승하는 등 평균 0.37% 올랐고 세종 0.24%, 충남은 규제 지역인 공주 0.71%를 비롯해 평균 0.18% 상승했습니다. 전셋값은 세종이 전주 대비 1.78%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고 대전 0.5%, 충남 0.29% 올랐습니다.